아니, 대표님한테 제일 먼저 자랑하고 싶어서요. 아니, 청소 여정에서 배운 기술을 또 이렇게 써먹네. 아니, 나는 내 방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다니까요. 청소가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저는 몰랐었는데. 대표님 만나고 나서 제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. 더 나은 쪽으로. 나한테는 지금보다 더 나은 길어설지는 없을 것 같은데. 그런가? 아, 그 대표님 어머님께서 지난번 그 일 때문에 미안하셔서 먼저 찾아가지도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. 잘 샀네요, 뭐. 불쑥불쑥 찾아오는 거 불편했는데. 아이, 그러지 말고. 이번 한 번만 대표님께서 먼저 다가가면 안 될까요? 딱 한 번만요. 응? 어... 내가요? 조금만 오른쪽으로. 오케이. 왼쪽으로. 쭉쭉쭉쭉 들어가 봐. 뒤로야. 쭉쭉쭉. 왼쪽으로 이렇게. 틀어, 틀어. 오케이. 성결아. 아니, 네가 어떻게 여기... 아니, 그냥... 옷이 좀 필요해서요. 봤어? 생각보다 멋지네요. 어? 멋지다고요. 매장이. 정말 그래? 이거 엄마가 하나하나 다 꾸민 거야. 여기 가구부터 이거 디자인 컨셉까지 다. 저기, 저 옷 있지? 옷도 저거 엄마가 디자인한 거다? 엄마가 한번 보여줄까? 아... 미안. 바쁜데 엄마가 너무 눈치 없이 굴었다니까. 보여주세요. 괜찮아요. 진짜? 알았어. 잠깐만. 잠깐만!